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양변동 발판 서양문화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양변기를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재래식 좌변기가 훨씬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양변기를 사용시에는 치골직장근이 수축합니다. 항문직장에 조여들면서 원활한 배변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고 복부압력이 커집니다. 이는 혈관과 조직 손상으로 인한 치질과 변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럼 미르니의 발판을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항문직장이 이완되는 게 보이나요? 자연스럽게 복부압력이 낮아지면서 혈관과 조직의 압박도 없어지게 되죠. 당연히 치질과 변비 같은 질환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압박감이 없으니 척추 환자에게도 매우 좋을 뿐더러 회변을 유도해 피부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실제로 치질 환자에 웅크리고 앉는 배변 자세는 의료치료 효과보다 더 큰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미르니 발판은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과 디자인성, 다목적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아름다운 문양이 돋보이는 이 발판은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 원적외선 세라믹이 내장된 지압점이 있어 원적외선이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까지 맑아집니다. 욕실 U자 부분에 넣고 빼기 쉽게 설계하였고 발판의 상부를 열면 조격기로도 사용 가능하며 간편한 배수로 실내 어디서나 편안하게 조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격기 하부에 있는 지압점의 족부 자극 효과는 손발에 연결되어 있는 신체 주요 장기들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까지 영향을 미치며 발을 안정화시키고 보행 시 회전 요소에도 영향을 주어 척추 측만증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인체공학적인 구조와 설계로 바닥의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안전성을 갖추었으며 해외 수출의 꿈을 안고 나아가는 국내 유일의 특허 제품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2012 국제발명대회 은상수상 발명대회 다수 수상 경력 보유 친간소음 없고 인체 무해하며 전자파 걱정 없고 위험 부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몸을 맑고 가볍게 지금 시작하세요 음... 요일의 특허 제품은 하늘 14 . 코로나 이제 그럼